일단 뚫겠슴다! 끝! 하늘까지 뚫겠슴다! 얍! 제 기도가 닿지 않는 곳은 없답니다. 불꽃으로 그대를 처단합니다! 똑똑히 지켜보세요. 최고가 나아가는 길을.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내겠어요. 나는 최고니까. 어디를 보는 거야? 상대해주는 것도 여기까지야. 소성이 쓰신 것 같이 소시간을 보내야 할까요? 올 땐 그대에 와서 모 магаз인의 은혜실에서 극민관에게 살았다는 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자, 화끈하게 가보자고! 이건 내 지렘으로도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! 저의 검과 방패가 구원자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. 급할수록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 모두를 위해서. 빛이야! 신성스러운 힘을 그날게! 심판의 빛이야! 지금 이 앞에 합류하라! 새로운 관리자의 임명 절차를 시작합니다. 오퍼레이터 메피스토펠레스. 구원자님을 기다렸습니다. 오퍼레이터 메피스토펠레스. 구원자님을 기다렸습니다. 오퍼레이터 메피스토펠레스. 구원자님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방주의 창 기동. 시스템 올 그릇. 적을 확밀합니다. 이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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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watch so very raw brown one! 슬프트 슬프트 간다! 간다! 목표 최애가 빙기! 나의 치유로운 테이크 기타 라오빈 중앙 윤도신 선수맨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